감독님 오늘 애쓰셨어 멀리서 새끼 많잖아 이럴 때 막걸리 한 잔 참 좋은데 아니 뭘 물을 먹고 있어 여기 막걸리 좋은 거 있어 막걸리 먹어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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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소백산에서 나오는 건데 이거 신부가 식당을 하는데 여기 갖고 왔어 어 이거 소백산 이거 생략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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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뭘 나타내시는 거예요 요새 젊은이라면 안 흔들어 위에 약주술만 따라먹는 거 흔들지 마세요 흔들지 마세요 아 저 형 이리 와 아니 여기 여기 커플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동네 이장님 오세요 아니 근데 이 소백산 막걸리가 어머 이렇게 보니까 이게 제가 한 번 먹어본 적 있거든요 굉장히 맛있어 근데 소백산 밑에 이게 회사가 있는데 아니 그리스마요 감독님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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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봐 여기 이렇게 해서 맛을 봐봐 이거 맛을 봐요 역시 막걸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야 여기 보니까 청와대 만찬 주로 유명한 대강 막걸리 라고 이거 대강 막걸리인가 봐 어머 여기 고통 맛이 아닌 것 같은데 아마 가면 줘요 우리 감독님 왜 안 줘요 이거 힘들은 게 아니야 저기 여봐라 컵 하나 가주시오 컵 찌꺽지 나오잖아 어 컵 하나 잘 가세요 이거 막걸리 찌꺽지가 나오면 이거 찌꺽지가 나오면 안 좋고 찌꺽지가 나오면 찌꺽지 기가 막혀 아니 근데 아니에요 이 소백산 막걸리는 흔들어도 머리가 안 아픈데 소백산 막걸리 아니 아니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이거 원래 흔들어야 된다고 그랬네 이건 흔들어 먹는 술이었다니까요 얘기해 맘만 보고 약두수도 맘만 얼마나 톡톡해지만 약두야 약두 약두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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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좋네 이거 좋아 아니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예 많이 주세요 아니 이거 우선순님께서 이 소백산 아 그 우리 우선순님 신도께서 이거 소백산 이거 회사 운영하신다고 하셨죠 엄마 이거 박스로 가져왔어 어떡해요 우리 이거 밤새 이 밤새 좀 먹어야 되겠네 햇떡 가는 거예요 햇떡 어디 소백산 막걸리 한 박스에 박스 아이고 저 증기하고 이 체를 걷지 마라 우리 옆에 치는 거 쳐 치잖아 아 이 소백산 막걸리가 굉장히 이게 담백함을 거 여자들이 먹기 참 좋네 달달한 게 근데 이거 먹은 분들의 특징이 머리가 났어 소백산 뭔가 생 뭔가 생 만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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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 데나 붙이면 안 되거든 청와대 옛날에 그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이거 지었다가 정말 또 찾게 되고 또 찾게 된 게 바로 소백산 아 진짜 아이고 영숙이 아버지 네 한다고 가요 아 이거 근데 맛이 괜찮네 초기 초기 참 사랑하세요 끝 내 찾은 거 좋아해요 우리 뽕따한데 소백산 백악 막걸리 만찬 저라고 찜이 났습니다 한번 드셔오겠어요 너무 맛있어요 소백산 백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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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